안녕! 안녕! 오늘은 로고티브를 지원할거야! 지금 어디 가? 아니 나 무서워!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저 여기! 여기에서는 넌 어라구요? 매니저는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에요? 아 그래, 원천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잘 탈면은 매니저 될거에요 어.. 아 밥 엄청 먹으려나 새우버거 먹어요 새우버거 추천해요, 사더니 10개? 10개 먹을거에요? 응? 여기 10개에 8,900원? 하루에 10개만 만든다는거에요 아아아아 주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결제하지 마요 결제하지 마요 안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피해서 마이너스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은 결제 안해요 결제 안해요? 아 진짜요? 아 터졌다 감사합니다 음료수는 뭘로 드릴까요? 음료수요? 네 아니 이거 다 새우인가요? 엄청 뜨겁네 이거 몇개 먹을 수 있어요? 저요? 저는 햄버거 싫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버거 아! 맛있어 와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 살짝 눌러요 살짝 눌러요? 아 이렇게요? 살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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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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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 아 네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떡해요 저먹고 싶은데 I think he's getting mad 어떡해 나 인터뷰만 했어 그리스 다음 버거 만들고 있을게요 엥컴 먹을래요? 모짜렐라 먹을래요? 아 모짜렐라 모짜렐라 벨커 오마사케에요 한국어 못하는 사람도 여기 일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너무 안치고 싶어 정홍이 형이 다 먹었는데 얘는 수배라고 하니까 이거 못했다고 해요 정홍이 형이 구간은 너무 미리나는 거 같아서 너무 맛있어 이건 멋지네 음 와 깨냈어 패티 앤 레드스 해먹겠습니다 이거 카페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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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트 자 사장님 칸데요 아 이거 사장님 칸데요 이거 심부름 시키는거 아니에요? 아 네네 소화하라고 소화하라고요 이거 에런인가요? 에런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따뜻한 카페라테 여기에서 제일 비싼거 뭐예요? 여기에서 제일 비싼거 뭐예요? 제일 비싼거 아 네 칼먹을거에요? 그리고 커피치 먹을거에요 아 아 뽀뽀치에요? 아 네 따뜻한 녹차 하나 주세요 네 좋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꺄 relates 너무 궁금한 점이 어딨어 저는 ake 잠시만요. 이거 쟤인가요? 토마토 만두. 토마토 나라는 것 같아요. 토마토 싫어요? 그럼 만두 먹고 이거. 이거? 이거 만두 거기. 만두 거기 만두. 주스 있어요? 주스? 어, 있어요. 있어요? 어때요? 어, 맛있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미코 맛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만두가 아닌 느낌이 나요. 어, 엄마 물어봤어요. 이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안 돼. 아, 줄게요. 줄게요. 그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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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던 거 마저 먹어요. 어, 네네. 이거요. 먹던 거 마저 먹고. 네. 우리 다른 거 합시다. 음. 유해소. 모른 파티 맛있어. 이따 한 번 먹어보세요. 어째어요? 그냥 적당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아, 트수 인터뷰할게요. 그걸 가지고. 아, 트수 이상형 뭐예요? 이상형이요? 응, 이상형. 엄마 같은 여자? 엄마. 엄마 무슨 성격이에요? 엄마예요? 응. 태어만 볼게요. 너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아, 그거 안 해요? 아, 그거 안 해요? 아, 힘이 세는 사람? 네, 약간 털털 아니면. 아, 청소 잘하는 여자 좋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몰라겠어요? 아, 몇이 못했어 너희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팝 어디 있어요? 15일? 16일? 아, 15일? 그리고 이제 유리조각 세트 이렇게 한 번. 아, 오케이. 너무 박자 아닌가? 어, 붙여서 붙여드릴게요. 아,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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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버리지만 마세요. 버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인터넷 팝. 먹어 두 개.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 유리조각 만두. 만두 있어요? 네, 만두. 그럼 컴이 울 것 같아서. 어떡해. 아니에요. 왜, 왜 너무, 너무 심하네요. 만두 잘 먹어요. 먹기도 잘 먹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거 안에 넣을게요. displays.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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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너무 맛있어 오늘 유리가 별로 한 일은 없는데 여기에 그냥 밥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거 꽃백이에요 꽃백이에요 이거? 중국집에다가 꽃백이 달라고 하면 양을 많이 줘요 아 이거 꽃백이 와아 양이 진짜 많네요 와 고위다 고위다 맛있다 맛있다 와 소 굴 먹고 남겨 내가 먹을게 김치 김치 꺼내볼까? 응 너무 맛있어 우리 이거랑 같이 먹어봐 김치 불구가게 김치 발라요? 아니에요 나 밥 먹을때 먹는 파김치 파김치 이거 뭐가 맛있어? 뭐가 맛있어 다 맛있어요 그런 자신감은 좋아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약간 딱딱해져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네 오 파김치 파김치 이 파김치 왜 술 맛 나왔어요? 아 조금 쉬어서 그래요 숙성 아아 지촌 만들었어요? 응 우리 엄마가 맛있어 응 네 네 너무 맛있어 끝내가 먹을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때요?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응 맛있어요? 응 아니 언니 언니 거짓말 안해 안해 진짜 맛있는데? 와 82만 9천 원이 나왔어요 거의 100만 원 82만 9천 원 와 아까 이 배달료까지 다 합친 거예요 아 배달 아아 아까 거기 100불 92만 그리고 그리고 92만 원 오늘 유리 1당 우리는 시간당 만 원 줘요 3만 원 와 이거 워크맨 아닌가요? 워크맨 워크맨 맞아요 워크맨 이거 워크맨 그럼 나 300만 원 만들어야 돼요 300만 원 어 300만 원 부 부 부 부 로 로 로렉스도 사고 싶으면 스 스 스님 퇴자 원 워크맨 우왕 뜨거워 오 으아 오 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되게 너무 좋아 왜냐면 아 격주 거짓말 고맙습니다 이거 버튼 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자 예이 이마 성공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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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